이 무대는 전형적인 물리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요. 안녕하세요.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. 경민군 공부가 재밌습니까. 공부가 재밌다기보다는 전 연구를 좋아합니다. 과학에는 언제부터 관심이 생겼어요. 과학에는 그냥 한 5살 때부터 물리올림피아 대가 중학교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받았습니다. 제가 관측자고 다가오는 사람은 이제 사이렌 같은 걸 울리는 거죠. 공유 회전하게 되면 이 회전하는 방향에서 이 기체의 흐름이 더 빨라지고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 의미 없는 이 공주에 내가 너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의미가 생겨났어요. 그런 거죠. 이유는 모르지만 물리학자가 대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제가 선배 물리학자로서 장담하는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박상목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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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상목입니다.